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. 어린이 보호... 어? 뭐야? 어? 초등학생. 초등학생이 오른쪽에서... 아이고, 빠르게 달려왔네요. 여기 신호등 없는 교차로 들어갈 때는 없었어요. 없어요. 가요. 어? 가는데... 아, 여기 그림자 보이네. 저거 내 눈에 안 들어오죠? 언덕길에 빠르게 달려와서... 부딪쳤어요.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인 건 앞에 가던 자전거 탄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길래 그래서 속도를 줄였군요. 그리고 어린이가 들어오는 건 어린이 킥보드래요, 킥보드. 킥보드는 사고 난 다음에 알았대요. 아, 이제 알았네요. 다시 한 번 보시면... 자, 여기서 가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더래요. 그래서 내 속도를 줄인 거래요. 그리고 저기서 오는 어린이 싱싱이는 못 보셨대요.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알았대요. 이거 대인 접수해 줘서 다 끝났대요. 우리 보험사에서 합의도 끝났대요. 사고 난 지 두 달 지났답니다. 그런데 어린이 측에서 어린이 보호자가 부모가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다쳤다? 그러면 민식이법 위반 아닌가? 그래서 경찰에 접수를 하겠다는 거예요. 스쿨존 사고로 사고 난 지 지난 8월 8일에 있었던 사고인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답니다. 그런데 신고는... 그런데 지금 내년에도 돼요. 공소시효가 있으니까. 공소시효가 저게 10년이든가. 일반적인 교통사고 공소시효는 5년인데요. 그런데 민식이법 위반은 1년 이상이니까 10년, 10년일 것 같은데 10년, 7년이 좀 헷갈리네요. 블박차 잘못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세 분이 블박차 잘못 있다는데요.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? 투표 결과는 94% 잘못 없다. 잘못 있다는 6%. 여기가 신호도 없는 교차로인데요. 신호도 없는 교차로 해서 여기 영상 10초 전부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교차로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했는지 안 했는지. 여기 섰다가 출발해도 똑같은 결과죠. 그래서 천천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. 여기 왜 안 섰어? 그게 꼬투리가 되나요? 섰어도 섰다가 출발해도 똑같아요. 안 보여요. 여기 그림자 이거 안 보여요. 나는 저기 보겠어요. 여기서 들어와요.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?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조사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그러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.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됩니다. 안경 카메라 쓰고 해 보세요. 지금 사무실에서 안 갖고 왔는데 없는데 여기다 안경에다 카메라, 특수카메라 하고 가보면 보이는지 안 보이죠. 그러면 저 신호도 없는 교차로 지나면서 혹시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나요? 다행히 이분은 운전자 보험이 최근 거래요.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입이 지원된대요. 주변에 아주 친한 변호사님 안 계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 접수는 안 된 것 같은데요. 접수가 되면 경찰 단계부터 잘 대응해서 무혐의 받으시기 기원합니다. 도와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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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드리겠습니다.